꽤 이렇게 통증이 있으면 오십견이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오십견은 관절염이 아니라 인대나 힘줄에 그냥 염증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오십견도 관절염의 종류로 봐야죠. 요즘 보면 아침 전력으로 굉장히 쌀쌀하죠. 그러면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 어깨 통증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오십견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정상 어깨의 관절하고 염증으로 인해서 오십견이 발생한 관절이에요. 완전히 다르네요. 보시면 정상 관절은 어때요? 깨끗한데. 상아색이죠. 근데 오십견이 발생한 관절 같은 경우는 염증에서 벌겋게 변한 게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요. 팔을 들기도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생기고 또 생활하는데 움직임의 제약이 많아요. 결국은 일상생활에서 정말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은지 씨가 궁금하셨던 이 오십견도 어떻게 보면 관절염의 일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십견 오십견 하도 많이 들어는 봤는데 그것도 관절염의 일종이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아니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희들이 아주 많은 상식을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럼요. 저는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요. 김사부에서 좀 아는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김사부 때 좀 배우지 않았어요? 나 마취과야. 그래서 우리가 관절염에 대해서 모르는 게 의외로 많다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배우면 끝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직접 진료한 환자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순서. 이름하야 우리 동네 환자는요.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는 윤재용 선생님께서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첫 번째 사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관절염을 연골에 생긴 염증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왜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관절염이 생기는 원인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 환자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려볼게요. 어느 날 저희 병원에요. 60대 여성 환자분이 오셨어요. 근데 정말 정말 이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면 정말 아파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관절염이 심해서 무릎에 물이 차는 거예요 물이 왜 차냐면요 활막이 자극이 되고 활액막에 염증이 생기고 이러면서 물이 까득 차서 저 정도 무릎 위에 물이 차면요 무릎이 터져나갈 것 같다고 그래요 밤에 잠을 못 주무세요 그래서 이렇게 오셨는데 이렇게 큰 주사기 있거든요 그걸 뽑아요 저분이 몇 개 다 나왔냐면 무려 한 개도 아니고요 세 개 다 나왔어요 세 개요? 주사기 세 개를 가지고 이렇게 다 뽑아낸 거예요 그만큼 무릎에 찼다고요? 세 개나 뽑았다는 건 정말 정말 심하게 물이 찼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정말 정말 반전이 있는데요 저 정도 무릎이 부었을 거면요 엑스레일 딱 붙어 있어야 될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막상 엑스레일 찍어봤더니 이상이 없는 거예요 연골은 멀쩡했어요 연골이 멀쩡한데? 아니 지금 말도 안 되는 게 연골이 지금 멀쩡하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주사기로 세 통이나 그게 물이 나와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말이 안 된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 싶어서 제가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 관절 주변에 염증이 엄청나게 심했던 거였어요 이상하다 이게 보통 관절 내면 연골이 손상돼서 아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연골이 손상되지 않았는데도 관절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관절이라고 생각하면 뼈, 연골 두 가지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뼈하고 연골만 있으면 여기가 둥둥 떠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뼈하고 연골 뿐만이 아니라 인대, 활액막, 힘줄 이런 다양한 조직으로 관절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디에도 염증이 생겨도 우리가 관절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관절의 통증은 활액막염이나 연골과 같은 관절 내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주위에 인대, 힘줄, 관절랑 근육, 뼈, 관절 주위의 모든 주위에 통증이 있는 경우도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절 통증은 꼭 연골 손상하고 이콜이 아니라 무관할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저한테 지금 되게 충격적인 게 뭐냐면 저는 여태까지 관절 건강 그러면 연골만 지키면 되지 연골 건강이 관절 건강이다 생각했는데 그 밖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연골이 다른 것은요 관절의 구조적인 문제일 뿐 통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연골에는요 신경세포가 없어서요 얇아지고 달아져도 통증을 느끼지를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절에 대해서 착각하는 부분이 보통 연골이 달아서만 염증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관절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그 염증이 연골을 파괴하는 어떻게 보면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 분이 88세 관절염 환자분의 연골세포 사진이에요 붉은색이 연골세포고요 그 위쪽에 회색 부분이 있잖아요 저기가 염증입니다 그러면 연골 자체도 굉장히 이렇게 얇아지고 안 좋아 보이는데 위쪽에서는 회색이 꾹 내리 누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자세히 보면 연골, 염증이요 바깥에서부터 파고들면서 연골세포를 파괴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연골을 채우는 것 이것보다도 외부에서 생긴 염증을 줄여서 오히려 연골을 보호하는 게 먼저 시급하다 급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러게요 우리 건강학 이종남 선생님도 관절염이 있다고 하셨는데 관리를 잘해서 지금은 건강을 유지 중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선생님께서 관절 통증은 연골이 다 달아서 없어질 때까지는 모른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맞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처음에 증상을 어떻게 발견하셨나요? 사실은 제가 젊었을 때 이제 친정어머니랑 시어머니랑 함께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친정어머니는 먼저 가시고 시어머니랑 23년 동안 살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두 분 모시고 애 키우고 집안일 하다 보니까 손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무리가 갔는지 손가락이 많이 아프고 어디 아파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뭔데 내가 이렇게 부주의해서 박았나 싶게 아프고 아프고 이렇게 계속 누적이 되더니 손가락 모양도 살짝 변형이 오면서 좀 휘어지고 손가락 세키고 쉬었어? 이게 손가락이 원래 좀 가늘어서 잘 이렇게 모르는데 이렇게 변형이 와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붓기도 없어졌는데 오른손보다 왼손이 더 통통해지고 이게 벌겋게 되면서 아침저녁으로 이렇게 뻑뻑하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관절이 변형되기 전에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저는 변형이 이렇게 약간 생기고 나서야 염증 관리를 시작했거든요. 우리가요.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부어요. 자고 일어나면 당연히 붓는 거지. 이게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지금 자고 일어나신 거예요? 좀 부어보이는데? 살찐 게 아니라 부은 거야? 살찌신 건가요? 날개서 자꾸 부어요. 저런 게 못 느끼세요? 저녁에도 부어요. 자꾸 붓기가 잘 안 빠지는 날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손가락 끝이 감각이 둔하면서 절인 건가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건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모든 게 의심스러워요. 걱정되죠. 걱정되죠. 혈액순환인가요? 뭐예요? 보통 다들 손끝이 절인다, 붓는다 그러면 혈액순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죠. 근데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제 환자의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저한테 오시는 그분은 1년 동안 아침마다 손이 퉁퉁 붓고 손가락 끝이 절인다고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혈관 문제도 없고 혈액 검사상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손가락을 자세히 보니까 손가락 끝이 살짝 굽어져 있는 게 보였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신형책 안 씁니다. 우리 엑스레이 한번 찍어볼까요? 그래서 하니까 아니 왜 혈액순환 문제인데 엑스레이 왜 찢냐고 난 찢지 않겠다. 그런데 결과를 보고 나서는 정말 고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요? 이유가 뭐냐면 검사 결혼을 해서 영상 전문의 분이 판독을 했더니 바로 손가락 관절염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정확하게 뭔 일을 알고 관절염 치료를 받기 시작하셨습니다.